여러분 제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규정이랑 근데 저랑 처음으로 사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렛츠고 지민아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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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 앨범은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나 같진 않았어 내 음악을 한다?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거지 내가 음악을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를 위해 노래를 만들자가 지금 앨범이 된 것 같아 이번 앨범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만들었다 남들 눈치를 절대 안 보는 것 같아 3,4개월 동안 힘들다기보다 음악을 만들 때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 음악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음악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음악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음악을 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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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하이 좀 깎아서 여기 있지 여기 저거랑 밀렉이 조금 더 나아도 되는데 저기 코러스 그 위에 있잖아 이렇게가 아닐 것 같아 그것도 멋있다 이런 게 있어 야 지금 누가 네 역시 너무 크다 내가 너무 민망해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뭔가 그런 걸 해야 좀 좋지 않을까 하여튼 여기서도 뭐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가 확실히 아마 있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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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